안녕하세요 오늘 랩지노믹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8월 10일 화요일 11시 10분이고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 되겠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진단키트 업체예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었고 백신이 나오면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상 변이 바이러스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 이런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인도를 비롯한 미국이나 그 다음에 아랍에믈레이트 이런 쪽으로 수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상당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고 올해에도 이제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3분기 만에 작년 매출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제 작년 이상의 어떠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성장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한 해가 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자기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고 있는 현재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반응이 좀 한 번씩 나올 때 보면 결국에는 이제 랩지노믹스가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떤 이슈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된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또는 어떤 기대감을 꽃피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분명히 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랩지노믹스가 이런 진단키트에 이어서 백신 개발에도 좀 착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당장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기대감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단키트에서 백신까지도 연구개발을 한다는 점에서 차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랩지노믹스의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랩지노믹스를 단순히 진단키트 관련주가 아닌 이런 백신 연구개발 관련주로도 조금 더 재료를 확장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주가가 한 5일 연속으로 은봉이 나오고 있어요 은봉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어떤 때는 조정이 나오고 어떤 때는 또 상승 나오고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확진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게 확진자가 줄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백신이 나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거라고 봤는데 미국은 지금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또다시 비상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1000명대 이상 1500명 1600명 1700명 1800명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죠 그렇다면 주가는 왜 떨어지는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주가는 왜 떨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에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시장에서 관심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시장은 결국에 그때그때 이슈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돈이 몰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돌고 돌아서 돈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의 수급 즉 돈은 어디로 몰려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업종 내에서 돈이 몰려가고 있는 섹터는 의약품 섹터입니다 의약품 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센서의 사이언스에 거의 다 집중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SK바이오센서 사이언스가 아 자꾸 이 발음이 좀 헷갈리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오는 이유는 코로나 백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임상 3상 들어간 게 없어요 임상 3상에 들어간 게 없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으로서 3상에 처음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수급이 또는 이슈가 SK바이오사이언스로 집중되고 있고 모든 돈이 절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진단키트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저는 또 어차피 이슈라고 하는 게 한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이고 순환매가 일어남으로써 또 쉬웠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계기가 또 만들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 쪽이 아직 분 관심을 최근에 좀 받지 못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이 진단키트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시기는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단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 순환매의 시기를 맞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박인 거죠 근데 그 순환매가 내일 뭘로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은 어디로 돈이 들어가고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라는 건 뭡니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만한 종목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올라갔을 때 그런 순환매가 찾아왔을 때 수익을 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순환매는 좀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어떠한 갈만한 섹터나 갈만한 종목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그런 순환매가 왔을 때는 어떠한 시세차익을 낸다든지 이런 대응을 하는 게 저는 그 순환매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랩지노믹스도 분명히 순환매는 저는 찾아온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점이 어디가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조정을 얼마만큼 주고 이 하락이 멈출 거냐인데 이것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아리까리해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의 저항대는 37,000원대라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이번에 했어요 아 37,000원대가 저항대구나 그리고 좀 쉬어 단기적인 조정이냐 조금 더 쉬어가느냐의 차이였는데 5일선과 11선이 완전히 훼손되버리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조정이 좀 더 깊어집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에 5일선 깨지고 11선 깨지면서 주가의 조정이 좀 더 길어졌거든요 이전에는 2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돌려놨는데 과연 이번에도 21선에서 지지를 보이고 돌려갈지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을 보일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확인이 좀 필요해요 21선에서 좀 조정을 마무리한다면 다행이겠죠 여기서 이제 하반경직을 좀 잡아주고 다시 좀 되돌려간다면 짧은 조정 이후에 재차 37,000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마련이 된다라고 보는데 재료는 있어요 이슈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정도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이 랩지노믹스의 2분기 실적의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고 그 잘 나오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정을 딛고 또 올라서는 그런 계기는 마련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반등의 계기를 좀 마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면 또 진단키트로 그 이전에 뭐 수납매가 돌면서 반등을 한번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기술적인 흐름들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포지션은 아니에요 5일선 밑에 있고 11선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지금 랩지노믹스의 단기적인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가 끝일지 아니면 좀 더 연장될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마무리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주가가 다시 그러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5일선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들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1차적으로 21선의 지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라 그러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발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신규를 좀 생각하신다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조금은 지금 자리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5일선 위로 올라타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차라리 돌파 이후에 타점을 보는 것이 낫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서 다소 좀 관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좀 접근 전략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가 이 랩지노믹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추천을 드리는 영상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AP투자연구소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게 되면은 여기 누르시면 추천주가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무료 추천주라고 있어요 여기 가시면 매일매일 무료 추천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VIP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00만원 한 달 기준으로 8만 3천원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또 싸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또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단기던 VIP던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영상은 추천 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아무튼 이제 방향성은 좋다 우상향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 좀 아쉬운 점은 맨날 3만 7천원대만 가면은 이제 뚜들겨 맞고 뚜들겨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에 이제 돌파하는데 시간과 과정들이 조금 더 소요된다라는 게 좀 아쉽고 근데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두드리다 보면 뭐 결국에는 열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주가가 좀 하락은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거래 없이 떨어지는 하락은 랩지노믹스가 자연스럽게 바닥 찍으면은 금방 또 회복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쉬어가고는 있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나 이런 힘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다만 그런 힘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그런지 반응이 없는 것뿐인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수급의 형태를 보시면은 랩지노믹스를 한번 보시면 이 전에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투신 쪽에서도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물렸어요 지금 물려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최근 3일 정도 들어오는데 물량이 많지 않아서 큰 의미를 일단 부여하진 않을게요 얘네들은 그렇게까지 모아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은 좀 단타성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팔아먹고 또 일부는 또 들고 있네요 7월 28일날 거의 막 상승 초기에 들어왔던 물량이니까 뭐 외국인들도 이전에 들어왔던 27만주 중에 일부는 팔았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좀 들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면은 외국인들도 일부는 좀 수익보고 일부는 조금 이제 본전에 거의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은 물렸고요 투신하고 연기금들은 물려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얘네들도 아직까지는 어떠한 물려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팔고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고 물론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기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포지션이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투신들 연기금들 이전에 들어왔던 물량들 현재 하락 속에서 좀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결국에는 좀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려는 있지만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신들 연기금들도 들어와서 지금 이제 팔지 않고 들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이거 이상의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다고 쟤네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들을 기다리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랩지노미스가 바닥을 어디서 확인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 주에 21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천만다행이고 혹시라도 좀 더 확장된다면 이제 뭐 한 2만원대 중반 정도까지도 중후반 정도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좀 21선의 지지 이후에 좀 되돌림 반등을 좀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5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서 이렇게 자세히 적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이 9시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곧 나옵니다 라고 이미지 파일로도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되고요 장중에 상승하면 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하는 대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 종목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주식 테마주 검색기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시장의 주도 테마와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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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